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더더욱이 이제 더... 그랬지 게임을 몇 가지 듣고 있긴 한데... 심심하니까 하지 못해 지금 이거 코드 있는 자리 와가지고... 이 영상에서 만나요! 갔다올게 응 이 영상에서 영상 뭐 찍는데... 오늘 시작한거야?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내가 꼭 연락을 잘 못하니까... 이런게... 이런게... 이 영상은... 이렇게... 약속을 잡았는데... 괜찮네 네 안녕하세요 카라후에 있는 카라후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디를 가고 있냐면은... 지금 제가... 헌혈을 사러 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헌혈을 맞추고 나왔습니다 헌혈 하고 나서 받은 거는 이게... 롯데시네마 영화관람권이랑... 맥도날드 모바일 기프트 교환권 이렇게 받았습니다. 지금 점심시간도 다가오고 하니까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먹고 롯데시네마 가서 영화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화를 보고 햄버거를 아까 헌혈에서 교환했던 상품권으로 세트를 교환해 가지고 왔습니다. 원래는 매장에서 먹으려고 했다가 매장에 사람도 많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집으로 포장해 가지고 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카라오 브이로그의 카라오입니다. 오늘 브이로그 찍을 영상은 동네를 소개해 주기 위한 그런 영상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동네를 소개해 주기 위한 영상입니다. 저는 동네를 소개해 주기 위한 영상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동네를 소개해 주기 위한 영상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